이 맛이에요! 이 맛이에요! 대박이죠? 너무 고마워 오늘 오고 싶은 라면이 술 먹고 먹는 라면이야 뽀롱아 뽀롱 뽀롱 좋아? 날씨가 다 라면 iasm 아무것도 안아"! 물건을 Johan 물건을 Alex 키우는 쓰레기 탁 물건을 contributes 타투 아빠랑 재밌게 놀고있어, 아빠랑은. 완전 많이 폈어. 자기가 유채꽃인데? 유채꽃 룩이네. 엄청 여유있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돌반지를 집에다가 놓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서 가고있어. 지금 핵내졌어, 핵. 진짜 나랑 이모는 멍청한 이모야. 반디야, 미안하다. 너답이에요, 너답. 아니야, 이모가 진짜 미안하다. 이모는 이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 반디야. 벌써 한 살이나 먹었더니. 정말. 반디의 언박싱! 반디야, 언박싱 해봐. 여기 좋아. 뭔가 볼까? 오, 리액션이 좋으시네요. 스티커를 더 좋아하네요. 반디야, 이거 봐. 풀어봐, 풀어봐. 스티커를 더 좋아하네요. 너무 귀여워.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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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좀 다 드리겠습니다. 짜발랄. 수정판을 100만 원 다 넣었어. 100만 원! 1만 원! 1만 원하는 게 있거든요. 1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3만 원. 수정판을 많이 튀긴 하면서 나와있습니다. 오,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 찾았습니다! 윤 Sprangonn certeza를 해 드 indispon aufen 수정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해? 에라 hdn 삼겹살이랑 한 줄이랑 목살 두 덩어리로 되겠잖아. 난 삼겹살이 더 좋아. 삼겹살 두 줄이랑 목살 하나. 그럼 배부러. 그럼 몇 줄? 두 줄이요. 두 줄. 뒷고기가 뒤로 빼돌리는 고기라서 뒤로 고기야? 안 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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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찌구이가 정말 이쁘고. 아이고 진짜 맛있으니까.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이거 뼈로니파. 시원하고 출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힐링 여행이지. 근데 오늘 부은 거 싫어해요? 미쳤다. 그래도 너무 좋아.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 날씨가 진짜 좋다. 바람을 엄청 막고 있어. 바람아 신나? 밥을 먼저 먹었을 때. 그것이 2시의 저녁을 모든 곳으로 와서. 여기 오전부터는 고기를 해냅 exit. 배가니깐, 고기를 찍어서 수정하고. 한 장단이 없어졌어. europe의 전쟁이라. delimium. 대부분이 손을 넘어갔어.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나도 이거 되게 잘 안 갖고. 고등어의 전쟁이 아니었어. 대장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거 같아. 진짜 통통하다. 아이고. 고등어가 진짜 통통하다. 진맛겠습니다 국물에 쩝실래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맛 먼저 발라줄게요 Déarkan 해주세요 게장이 맛있네 생선 진짜 커지고 뭐라고? 여기 진짜 예쁜데 매년 오빠랑 오던 밥쿠키 하자고 조금 남아있다 여기가 엄청 많이 폈는데 유채꽃이 쑥쑥쑥 오로우 오로우 여기 봐봐 안경 썼어요 안벗는데 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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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달려온다고? 오롱! 예뻐! 처음 신은 벨벳 신발 다 가져 버렸어! 어쩔 거야? 우와! 도시마 교육이요! 과장님 뒤에서 보면 아무도 안 탄 거 같아요 자동 운전인 줄 도시마 갑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 유튜브를 찍기 시작해 여기가 어디냐면 카페 템플이에요 커피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픈 시간이 영원히 있어요? 영원이 너무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하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월정리 해수욕장입니다 월정리 해수욕장 월정리 해수욕장 월정리 해수욕장 월정리 해수욕장 제주 도깨비가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날이 정말 좋았다 아람아 부러요 여기가 Vegan kl7 잊고싶어요 올리미안 옹산 우산 반갑습니다 잘 어울려요 예쁘네 네 피부 예쁠 것 같은데? 네 너무 예쁘게 꽃들을 다 해놨어 사진 찍기 너무 좋아 근데 놀랍게도 서울산이래요 서울에서 온 꽃들 이거 사주세요 예쁘죠? 꽃다발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핸드타이로 해주셨어요 도대체 청당 묶음으로 멈추지 대기 희 wet 다시 청당 묶음호를 찾아서 여기는 길이 안 돼? 여기는 여긴데요? ㅋㅋㅋ 오직 침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까? 이것은 From the moment you're here. 마지막이야! auen자! For the first time, there's no way! 제가 좋아하는 맛집 다 같이 왔어 저는 오늘 운전 안 하기 때문에 저 혼자 먹겠습니다 과장님 쏘리 이거 진짜 맛있어 천무장 진짜 존맛이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 천무장 밥에 비벼 먹어야 돼 배 터질 것 같아 발리인 줄 이거 의자가 너무 예쁘다 여기 방송 시연인 줄 알았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앉게 오 백허그를 해줬어요 브이로그 난 맥주를 먹어야지 맥주 맥주 파워가 안좋아 여기가 빨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시 춤추주세요 더우신가요? 지금 30대까지 햄버거집에 왔어요 햄버거집에 왔어요 지금 친구가 듣고있어요 여기 어디인가요? 여기 어디인가요? 호텔 세트 갑자기 우리 엠빌리 지어줬는데 되게 햄버거 좋네요 갈리 느낌 갈레뜨예요 갈레뜨 갈릭 바게트 전혀 갈릭 갈릭이 없어 보이지만 전혀 없어 보이지만 썰어주세요 역시 목짜랄 이거 이것만 썰어도 먹지 못한달까? 입에 들어가기까지 20분 정도 쓰겠어요 복화술 왜 이렇게 더워요 제주도 맛있지? 제프리카야 제프리카 이렇게 신발 손에 들고 이렇게 집에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닷가도 입고 아예 바닷가도 입고 아예 바닷가도 입고 아예 바닷가도 입고 아예 바닷가도 입고 이렇게 입고 바닷가도 입고 그치? 와 이거 내 스타일인데? 계란빵만 진짜 계란빵만 기름이 좀 줄게 다 벌어온 다 벌어온 그런 거 안 먹어요 오 먹는 거 말과의 즐거운 한때 여기 말이 엄청 많네 여기 말이 엄청 많네 왜 싸워? 왜 싸우지마 왜 자꾸 물고 있는거야? 왜 물고 있는거야? 왜 물고 있지? 뭐지? 왜 물지? 이유를 아시는 분 이갈인가? 왜 이러지는지 아시는 분 미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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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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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아지였어도 별로였을 것 같애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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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술 마시려고 촬영하는 것 같아요. 치워봐야지. 또 그 와중에 살찌기 싫어가지고 붓기차 마신 거 봤어요. 내 보냉을 거 봤어? 아니 근데 어제 레코팀이랑 회식하는데 내가 진짜 살 좀 빼야겠다 이러는데 그럼 다들 아 아니에요 지금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졸라 좋아 브로마? 밖에 앉아있으니까 진짜 좋지? 또 힘들어? 귀여워. 비계 쪽만 익히는 게 없지? 아 yeah. 야채나가 더 뭐고 곧le 캔를 fired? 일반적으로 하시면 돈까스 만들 때 쓰는 중심이에요. 소금만 찍는 건데 하긴 떼어. 맛있어. 이철이 왔습니다. 여기 히티 미름이 먹고 싶지? 맞아 하늘을 위한 맞아 뒤에 배경이랑 잘 어울립니다 언니가 소주 컬러 옷을 입고 비가 오고 소주받기 좋은 날씨네 맞아 뒤에 공유가 어? 공유야? 우리 오빠는? 오빠 맞아요? 동생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다 자연산이에요 여기다 놔요 여기 아까 뭔데 달라며 먹기도 아니고 아껴먹고 있어요 역쟁이 휠체입니다 진짜 맛있죠? 근데 보슬보슬해요 식감도 살아있고 식감이 살아있죠? 이게 뭐야 여기다? 일단 자연산이라고 참 política 왕관 초컷 셀 sever 욕관 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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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함도 1도 없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진심으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술 먹고 먹는 라면이야. 으악! 다 먹었다고 이러고. 그렇게 사람 놀리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었던 기억은 나. 착한 강아지. 핫도롱. 얼음이 대박이네. 제주도에 오면 땅콩 막걸리를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다. 예전 같지 않은데? 어. 약간 뭔가 한번만 같긴 하는데? 어. 그치? 그치? 실망이에요. 먹고는 이 정도는 돼야지. 스파키. 잘 먹겠습니다. 저게 진짜 맛있다. 저게 진짜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고기가 몇 킬로예요? 4킬로요. 4킬로. 이거 우리 타블루. 아 맛있어. 고기가 몇 킬로예요? 4킬로요. 4킬로. 5킬로요. 5킬로요. 어흙 stay. 자주 왔어 근데 너무 싫어요. 고기가 좀 Yayoooca suspended다. 스스로 아주요, 음이 너무 아簡單. 음곰 Dong Påiz이 몇 placed